이차 방역식의 두 권을 알파 베타라 할 때, 자 이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삼 알파 이런 거 나왔죠 그죠? 자 이거는 대입을 해갖고, 알파 제곱 마이너스 사 알파 더하기 일은 제로고,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삼 알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일은 제로가 되고, 자 비슷한 거 나오죠? 알파 제곱 마이너스 삼 알파 더하기 일, 그죠?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삼 알파 더하기 일은 알파가 됩니다.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걸 하게 되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삼 베타 더하기 일은 베타가 됩니다. 자 이렇게 줄여 놓고 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주진식은 베타, 그 다음에 알파 되고 더하기 알파, 이거는 베타가 됩니다. 자 이거 알파 베타로 되고,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죠 동그라미, 그러면은 분자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, 그 다음에 알파 베타 1이 되죠. 자 두 권이 됐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고, 두 권의 곱은 1이 되죠. 알파 플러스 베타, 그럼 16, 마이너스 2, 1 이렇게 되죠. 14가 됩니다.